제가 촛불전국 때 저희 동지들과 늘 했던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마운 게 박정희 대통령까지 물고 한몫에 싹 가가지고 보수의 민낯을 보여줬다. 사실 지금도 회복이 안 되죠.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은 싫어도 자한당으로는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는 뭐냐.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한번 센 충격 주면요. 완벽하게 실체 보여주고 민낯 보여주면 이 정도로 이런 분들한테 충격을 줬거든요. 광바들은 어차피 지금도 그대로 믿습니다만 선을 못 넘었던 바들이나 상식적인 사람들 이쪽을 그래도 응원했던 사람들한테 엄청난 자괴감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똑같은 짓을 문정부 들어서면 좌파들이 할 것 같다 하고 제가 그렇게 될 것 같다. 싸그리 한번 진보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올 것 같다 했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생각보다. 이 정도 끝날 때쯤에 올 줄 알았는데 반도 안 왔는데 터져버려가지고 사안이 되게 큰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좌파의 민낯이 다 드러나가지고 보세요. 지금 그래도 좌파의 우호적인 사람과 좌파를 그래도 믿었던 사람, 선을 못 넘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단계까지 가면 사실은 박정권이랑 똑같이 됩니다. 문정권은. 정권 유지 되더라도 이미 그 안에는 완벽히 한번 털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우리 국민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때 우리 국민은 정신을 차려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고 좌우 다. 예전에 막연히 진보가 나을 거라고 했더니 완벽히 아니구나라고 실망하고 나면요. 기대도 안 하고 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 스스로 생존을 더모해야죠. 그래서 중도 양심 세력들이 힘이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당을 지지하건 아직도 나는 민주당 지지한다. 나는 뭐 또 다른 정당들을 지지한다. 바미당에서 찾아보겠다. 다 괜찮아요. 저는 기독교, 불교 제가 따집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하나요 제가? 절 다니지 마시라고 하나요? 기독교 성향은 기독교에 가시고 불교 성향은 절에 가세요. 다만 우리 양심 세력 합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정당은 뭘 갖고 있건 간에 양심 세력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요. 그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무슨 정당에 소속되어 있냐가 아니에요. 난 민주당 그래도 난 민주당이 제일 끌리는데 민주당에서 헛소리한 놈들은 내가 다음 선거 때 바로 응징해 줄 거야. 이런 정도 각오를 가진 평균 양심과 상식을 지닌 존재들이 늘어나면 이 나라는 무조건 밝아진다니까요.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쪽만 털고 이쪽이 안 털려가지고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털려는 큰 책임을 가지고 조국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한 분으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의 비리가 다 털리고 있어요. 금융 쪽, 교육 쪽, 정치 쪽 다 털리고 있어요. 한 분이 그 가족들이, 패밀리가 큰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봐요. 지금 이미 상당히 털린 것부터 개혁의 시작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못 받아들인 분들은 계시겠지만 두고 보세요. 점점 더 백일하에 드러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동영상, 우리는 바로 처음 정보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조국 사퇴하라고 조국 사무실 앞에 가서 들었던 세력 아닙니까? 홍익학당, 홍익당이 왜냐? 거기서 이미 아 이거는 위선이다. 양심 어긋났다. 이 사람은 사실 양심 모른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했던 일이에요. 뭐 뭔 죄가 더 있을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사람이고 양심, 겉은 양심으로 속이고 속은 완전히 사리사욕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 실체를 봤기 때문에 바로 사퇴하라고 했던 거예요. 양심밖에 안 믿기 때문에 저희는 아 이 사람 양심 없네? 라고 해서 가서 선언한 거예요. 페북에 바로 비양심 조국 아웃 해서 올렸습니다. 왜? 이분은 장관하면 안 된다. 그게 평균 양심의 소리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 중에 평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할 거다라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 지금까지 완강하게 또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계속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신경 쓰지 말고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 사회는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려고 지금 우리가 중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게 계속 진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단 그러려면 저희 같은 얘기들이 널리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아무도 못 믿겠다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이 진짜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고 상식과 양심이 제일 중요하구나 양심이 제일 중요하구나를 각성하는 계기가 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걸 돕는 게 지금 우리에게 할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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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